네, 저거 보이시나요? 캐나다는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저렇게 광고하는 회사가 많아요 보이시나요? 그래서 저희 오늘은 배워볼 영어 표현이 우와, 비행기다!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비행기 영어로 모르시는 분 있으실까요? 비행기는 영어로 Airplane Airplane 그러면 저거 비행기다 It's an airplane 느낌표 3개만 더 해주시면 아주 신나는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It's an airplane It's an airplane, 완전 신나! 여러분, 분위기를 더 할 수 있죠? 네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, 여러분! 네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, 여러분! 그거는 우리 매우 귀여워요, 여러분의otta